오우 아 멋졌다 어 나 꿀명당 찾은거 같애 약간 꿀명당 찾은 삐 여기 괜찮아 자리 여기가 여기가 꿀이야 여기 꿀 저렇게 불이 빨리 꺼져 오우와 어디야 이거 뒤돌아 봐야되는데 어 보는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샌드위치 당했다 뒤에 있었어 샌드위치 당했어 샌드위치 지하실? 지하실 여러분들 사서 가봐 꼭 방송하다 보면 다른 방송에서 보셨다 오셔가지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게임 스타일은 강요받는다고 해서 예스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간 우와 저거 뭐야?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? 와 미치겠다 근데 저기는 어디야? 여기 한번 궁금하긴 하다 어? 여기가 지하? 아 뭐야? 아 뭐야 살짝 움직였나? 어 빡세네 아 나 지하 어떻게 생긴지 알겠다 지하는 방이 없는 거야 기둥만 있는 거지 체스터 이런 애들 나오면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어 딱 봐도 안 봐도 스캔 딱 됐어 4시 이후로는 무조건 지하를 가야 돼? 왜? 와이 어차피 6시까지 여기서 버티면 되잖아 조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얼 아 먼저 원숭이인 줄 알았네 아 아 혹성탈주 원숭이가 이렇게 갑자기 뭐야? 개빡세네 게임 그러면은 지하는 3일차 4일차에 가자 4시에 가자 4시 4일차가 아니라 아 아 빡세네 게임 야 근데 키키키도 같이 왔는데? 그거 정면 안 봤는데 괜찮나? 어 이거 갑자기 나올 것 같아 아 갑자기 나올 것 같아 씨 어 개무섭 헤엑 후우 후우 와 와 지린다 잣 오후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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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갔다 호우 미치게나 Cla 으아 암 일 Nora 어... 어... 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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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무서워... 어... 이제부터는... 이제부터는... 음... 모른다 보기에는... 이제부터는 경험이다. 이제부터는 경험이야. 어쩔 수 없어. 이제부터는 경험이야. 이제부터는 경험과 운이야. 경험이 실력이 되길. 그것밖에 없어. 그러지마. 닫지마. 닫지마. 뭐야. 봐야돼. 이거 봐야돼. 무조건 봐야돼. 이거. 어... 개이득. 자리 개이득. 어... 이상하게 왜 마우스가 움직이고 싶지. 마우스로 움직이게 될 것 같아. 이 느낌 뭐야. 허허허헓헌우오옹. 흐허헣. 흠... 으아... 우와 미친 와 진짜 무섭다 하아 디스 이즈 허니 타임? 구르 구르 타임? 어디야? 어디야? 어? 괜찮은건가? 어 그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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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찾아왔어 와아 와아 리얼 와아 와아 아 찾아오는 서비스 와아 고객 고객 감동 아 오늘 드립 재밌네 어디 어디 으어어어어 그만 찾아와 뭐 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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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원 내고 싶으신 거에요 저한테 이거? 어? 표정이 아주 이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아 나 아 헷갈렸다 아 걔랑 헷갈렸다 순간 아 광다랑 헷갈렸다 광대랑 아 광다랑 헷갈렸어 바로 갔었어야 됐는데 한 80% 갔었던 것 같은데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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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차까지는 군대 아 얘 용인 아니구나 오케이 어 이제부터 최소 거실 못 걸어가겠다 무서워서 얘는 배불 배가 저렇게 나왔어 우와 이거 또 안 봤으면 찾아오시려고 했지 아 나 이 또 택배 서비스 언니 시작했네 이 또 언니 이것도 정직원 되시려고 이거 아니 거기서 왜 문이 낮춰 언제 없어진지 어떻게 알고 아 나 이리 잘랐다 어어 야 이 미친놈아 아하 씨 아하 나 이렇게 꼬이냐 게임이 아하 나 진짜 아하 뛰어오는 소리 봐라 다 들려 씨 아 꼬였다 게임은 꼬였어 아 이제 아까판이 좀 깔끔했는데 그치 얘들아 아 아까판처럼 한번 뭐야 어 얘도 내가 살짝 돌아보기 전에 고개 막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 사실 근데 얘도 꽤나 꽤나 괴로울 거야 나 때문에 인형처럼 보이려고 안 움직이잖아 지금 저 정도 목이면은 사실 이게 그 숨쉬기가 잘 힘든 모가지 구조거든요 지금 어 그치 쟤도 나 때문에 힘든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워이호옷 와 지금이 여기 침신방 아니냐 리얼엑소시즈방 그랬네 이러다가 어 이 언니 진짜 어 이 언니 한결같네 자세가 오오 마우스 건드렸다 아 입금각이구요 심판님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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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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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보니까 체스터가 좀 까다롭네 저 광대 내가 볼때는 정덩이 구조면은 팬티 안입은거 같애 조화수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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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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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오 와 야 이동구간을 치고 오네 와 와 진짜 이동구간을 치고 오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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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서 소리 한 거 아니야 우와 와 아 운 좋았다 운 좋았다 운 좋았어 운 좋았어 운 좋았어 운 좋았어 걸릴 뻔했다 이건 열어야지 미쳤다 어 왕 왕 왕 왕 흐음 으 으 으 아 지렸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 나 개 아슬아슬하게 피했어 지금 개 아슬아슬하게 피했어 나 지금 욕분을 버텨라 5분도 아니고 그치 어 이 방에서 쩌방갈때 좀 이 방가 이 방에서 쩌방갈때 좀 무섭구만 이 언니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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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언니 여기야 이 언니 딱 보니까 여기야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이 언니 이 언니 지금 여기거든 이 언니 저기 그 어 중간에서 낑겼다 이 언니 지금 그치 이 언니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있어 지금 어 가셨냐 아아아아 언니 아우 아우 아 저 언니가 문제네 저거 아 아 고객감동 서비스 어떡하냐 저거 진짜 아 아 그 민원 넣어가지고 옷 색깔 빨강색으로 해달라고 하고 싶다 저 언니 구별하기 좀 쉽게 좋아좋아좋아좋아 이 구간은 난 와 나오는데 봐봐 벨 눌렀으면은 아 벨 눌렀다 이거 불 켰으면 나 죽었어 나 불 켰으면 나 죽었어 나 불 켰으면 나 죽었어 나 어 불 켰으면 나 죽었어 불 켰으면 나 죽었어 불 켰으면 나 죽었어 여기도 불 켜는 데가 있구나 어디야 어 어허언니 언니 그 택배 물품이에요 그거 아니 이걸 뭐 대놓고 어 나는 순간 나 무슨 내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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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죽어야 어 아니 언니 나 지금 아니 언니 아니야 그거 지금 어 가셨다 어 지금 내가 나 어딨나 조명하나 시킨 줄 알았다라 지금 어 어 어 가만 보면은 상자를 좋아해 이 언니가 택배 택배 알바야 딱 느낌 그치 상자 있는데 맨날 있어 저게 택배상자 저 밑에 저거 사인 받으려고 저거 그치 아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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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착불이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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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2분간거 같다 언니? 어 언니? 어? 어디지? 어떡하지? 가실거야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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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언니 어 어 저 언니 진짜 아 아 아 좀 정직원 해줘 그냥 쌍용 나오기 전에 진짜 정직원 시켜 그냥 어 어 어 어 어 어 아주 그냥 걸어 다니질 못하게 하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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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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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아 어 어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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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언니 또 상자 위에 또 그거 사인해 드릴게! 착불 드릴게! 아 진짜 시대가 어느 땐데 이거 또 택배비를 받으러 와 그냥 계좌번호 불러드려 불어..불어주세요 그냥 아..나 2,500원이면 3,500원 드릴라니까 진짜 나 안가 또 받을 때까지 돈 어? 뭐야..어어어 됐다 깼다! 좋아쓰? 다음봐서 우측 상단에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합니다